부촌시민과 함께하는 커플 부부 예술단 제4회 라이브 팩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올라와서 불러주실 분은요 아름다운 미모하고는 전혀 다른 이름까지 안을 했어요 자 이분이 나와서 여러분이 놀래키겠습니다 최상록이 불러줍니다 신념만 돌려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세월 따라 돌고 돌아 나 여기 여기까지 왔네 언제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려간다 10년만 젊었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으리 마음은 그대로인데 정신만 까버려구나 10년만 돌려주세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10년만 젊었다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살 텐데 세월 따라 돌고 돌아 나 여기 여기까지 왔네 언제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 10년만 젊었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으리 마음은 그대로인데 정천만 까버렸구나 10년만 돌려줬어요 난 아직 할 일이 많아요 10년만 젊었다면 가라앉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살 텐데 아이씨 추워 안 추워